후 가단장을 강호합니다 간력한 똥미를 강호 데리고 똥미를 해결되잖아? 똥미를 현밀 보스 뭐야? 현실 누구? 고개 타걸 피타 단 분사 공포 풀스타님 받았습니다 네 뭐 새벽까지 볼 테니 업세크 할 거 없죠. 체비 배신. 이쪽으로 알겠지? 불 엘리트. 엘리트. 음마야. 음마야 음마야 음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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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돌림. 파멸 넣어놓고 엘리트 잡아야 되지 않을까? 발돌림이 약간... 나중 얘기인 것 같은데. 아이C. 물음표 몇 개 안 봐도 왜 저딴가에 나오냐. 메리향님 박아십니다. 수은 모래시계. 강폭. 어 표창 잠깐만. 뭐야 강폭 돌려줘요. 야 내꺼야 그거. 음. 제비. 머리통 또 날라가죠? 슈퍼 패스트 모드 버그입니다. 버그 이즈 대부분. 튕겨내기. 플렉 리킥. 튕겨내기. 튕겨내기. 튕겨내기 하나 넣었죠? 독이 안 나오네. 언제까지 독업진이어야 하지. 영고. 제비. 다리걸기. 모래시계. 네 모래시계 실제로 엄청 좋습니다. 아 닭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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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쎄쎄쎄쎄쎄쎄쎄. 이수쎄쎄쎄쎄. 단돗. 독덱이 나뉘어 있는게 아니라. 독. 있는 덱. 독. 없는. 찐따 덱. 요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정밀 있는데, 정밀 없는데. 똥바래기. 손목검. 이제 단도 없는 찐따빅인데? 정밀. 대통합 독배르기. 만나요. 독배르기. 독배르기. 빨리. 강화해야 되는데. 독배르기. 강화 안되니까 진짜 쓸모없다. 아씨. 정밀 꺼지고. 다ICK- 엘리트 한명단. 음.. 강원화축봐야겠다 아닌가 엘리트를 좀 갈까 포션도 빠밤한데 엘리트 좀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실망 능지 처참 능지 능지도 강화하고 독바도 강화하고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세 개 보면서 둘 다 강화를 할까? 와우 독알 독바 능지 망단 요 순서로 강화하자 야 망단 줘봐라 없냐? 망단도 없냐? 퇴 제비 넣을까? 귓집비 제비? 귓집비 제비? 귓집비? 건무? 네 건무는 좀 네 뭐 건무 넣을까 까짓거 표창인데 근데 수비 볼게 너무 없는데 어차피 표창으로 딜 넣을건데 그래도 넣었지 뭐 어쨌든 넣을건데 능지 망단 이렇게 강화합시다 능지 쓰는게 더 셌나? 뭐가 더 셌지? 고개 필요 없지 능지 쓰는게 더 셌나? 멈춰라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냐? 어떻게 이겼냐? 건무 마무리 괸전 전략의 천재 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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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자 컴보 마무리 작은 상자 까까우 까까우 개쌤 개쌤 아무튼 개쌤 겁나쌤 굿 네 무진장 샘 이 무진장 샘 사일런트 샘 최고다 능지장 아 솔라센 그냥 개센 이게 사일런트의 진정한 힘 연금 폭주 잔상 잔상 바꿔줘 말이라고 저열 작은 상자 저열 기적의 역시너지 이게 시너지다 상점이나 가면서 대충 보스가자 상점이나 가면서 대충 보스가자 상점이나 가면서 대충 보스가자 자극 상자 색깔 바뀐 것 같은데 신경독 도겁진 탈출 킹염 가시안 튕겨내기 개샘 사일런트의 진정한 힘 공격 포션 불격 파면 불격 불격 아 이걸 능지를 못 쓰네 아 근데 뭐 딜이 그렇게 모자를 꺼진 않고 거기다가 승천 낮아서 쟤도 시간 많이 준단 말이야 동경기 동경기 걸 아 아닌가 뭐 사라져버린 턱벌레 사라져버린 턱벌레 잔상 강화하고 칼질 튕겨내기 건무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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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우스님 반갑습니다 쬐피 괜찮은다고 나? 돈 흠 흠 흐 흐 흐 흐 흐 흐 흐 타혐 근데 과도자는 슈퍼패스트 있으니까 훨씬 낫네 쟤 짤랑짤랑 거리면서 힘 깎이는 거 너무 오래 걸려서 짜증나 짤랑짤랑 에너지 포션 죽죽죽 똥공격 배신 옆에 찌꺼리기들 빨리 처리하고 퀸전이 없는 게 아쉽네 퀸전이 없는 게 아쉽네 퀸전이 없는 게 아쉽네 퀸전이 없는 게iß 아 쎄다 내가 더 쎄 근데 초반에 표창 계속 나오네 병법처 배달원 찬도라